되긴 되디. 돼. 와이프랑은 안되고. 근데 신기한 게. 딴 남자가 하는 거 보니까 가슴이 뛴다. 마누라성 발기부전인지 확진하기 위해선 마지막으로 1가지 테스트가 더 필요하지. 뭐래도 장소를 바꾸든 자세를. 최 팀장님도 여기 사세요? 1303호. 1303호. 바람. 바람을 펴봐. 다른 여자랑 되는지. 애들 오기 전까지 한 시간 봐. 그거 반 니 탓이다. 수고해. 프로젝트다 생각하고 한번 해줘봐. 얼마나 고팠으면 그랬겠니. 아 이런 집 잘 들어왔어.